네. 시사인투비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10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긴 장마에 또 폭우에 북지성 폭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의 송창현 교수와 함께 얘기해 놓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가 이제 뭐 나부지방에는 지금까지는 큰 피해를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작년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 수도권의 정체가 되면서 정체전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 강남 침수가 됐고 엄청나게 피해를 줬죠. 특히나 또 광주 전남에는 작년에는 또 장마전선이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또 가뭄이 역대급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장마전선이 광주 전남으로 오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가뭄은 해가를 됐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그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장마는 어느 정도 이번 주가 거비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이면 물은 좀 많이 가둬놓고 피해는 좀 적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방금 김기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번 주에 장마 같은 경우에 장마가 지리하게 너무 폭우가 아니면서 이렇게 지리하게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데 이번에 장마 같은 경우는 국지성 폭우 물폭탄은 조금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또 바싹 말렸다가 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 게 엘리뉴 현상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수면의 그 순환이 엘리뉴하고 라니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라니냐에서 엘리뉴로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뉴로 바뀌어졌을 때 특징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보통 맥시멈 한 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2도 정도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장마라든가 태풍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에너지가 휘발유인인 것처럼 태풍의 에너지는 수증기인데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공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얘가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특히 최근에 지금 현재 태풍이 지금 5호 장미까지 만들어졌거든요. 현재 그런데 태풍 이후 기억하신 건 모르겠는데 마와르라고 5월 20일 날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 미국의 태풍위원회나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도 태풍 마와르가 처음 생겼었을 때만 해도 5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조그마하게 만들어졌다가 카운터만 하고 소멸되겠지 했는데 그런데 얘가 신기하게 보통 적도지방에서 27도 이상 수온이 올라가면 태풍이 만들어져서 보통은 북서진하다가 다시 편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풍은 신기하게 천천히 서쪽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도지방에 있는 해수면의 수온이 높아지니까 그 에너지를 걔가 스스로 계속 자가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역대급 태풍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중에서 가장 큰 역대급 슈퍼태풍이 5월 달에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통은 7, 8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5월 달에도 슈퍼태풍을 만들었는데 이 마와르가 참고로 말레이시아어로 장미라는 뜻인데 이 태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얘네가 사실은 괌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열대의 대륙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먼 바다에서 무력 시기만 했는데도 괌이라든가 대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강풍으로 사람이 날려가고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 거기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 비행기도 뜨고 지금 엘리뉴 현상 때문에 영어로는 시리어스하다. 우리말로는 좀 미친 수준의 방송용어로 맞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엘리뉴 현상 때문에 이번에 장마철에 운전하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의 앞이 와이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 보여요. 지금 점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심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대에 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장마도 장마입니다. 일단 오늘 내일 또 이번 주까지 해서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이래놓고 나서 지나고 나면 태풍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슈퍼태풍이 혹시 올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적도지방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1년에 한 수십 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 보통은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가 대형 태풍이 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오피슨 코리아 한일 월드컵 지나고 나서 바로 태풍이 왔던 게 태풍 루사거든요. 맞아요. 루사.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구례 황음사를 관통해서 강원도 강릉으로 빠져나갔던 태풍이었는데 그때 하루에 강원도 강릉의 일일 강우량이 우리나라 역대급이었는데 870.5mm가 왔거든요. 지금 김규변 아나운서 반응이 굉장히 끄뜨미지고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870.5mm. 우리나라의 연간 강우량 1월 달부터 12월까지 연간 강우량이 전체 강우량이 보통 평균 해마다 좀 틀린데 보통 약 한 850에서 1200mm가 옵니다. 와 그게 태풍 한 번에 그러니까 하루에 1년 치 올 비가 왔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 반응 했어요. 오 이랬던 게 한 달 강우량 광주 한 달 강우량이 그날 하룻밤에 온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지금 영어로는 시리어스고 우리말로는 지금 미친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매미 기억나죠. 이거는 강우보다는 강풍을 더한 강풍. 정말 그 해에 순간 최대 풍속 기록적이었는데 자그마치 60m per sec였습니다. 60m per sec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시속으로 하면 약 한 시속 210k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속도로 자동차 속도로 2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10km 정도에 우리가 머리를 내밀었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신 건 모르겠는데 부산항이라든가 광양항에 있는 대형 컨테이너 타워크레인이 맞아요. 꺾였어. 전부 꺾였죠. 맞아요. 우리나라 기상사상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그마치 그때 대형 크레인이 54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좀 재밌다라기보다는 정말 살벌했던 게 뭐냐 하면 테트라포드라고 해가지고 방파제에 있는 그게 보통 5톤에서 한 100톤 정도 되는데 평균 한 30-40톤 정도 됩니다. 그게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부산 횟집 앞에 도로까지 올라와 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강풍을 동반했던 것이 그의 태풍 매미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특이한 것이 2012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태풍 대형 태풍이 한 개에서 두 개 많게 세 개 정도 왔는데 그해에는 볼라벤 덴빈 쌈바 데니슨 해가지고 5개나 올라왔습니다. 한 해. 그때는 별로 데미지가 없었나요? 왜 기억이.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잠깐 에피소드가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 볼라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태풍 강풍을 동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하신가 모르는데 유리창 깨지지 못하도록 x자. x자 타이핑을 해야 된다. 신문을 발라야 된다 했던 게 바로 그 시절입니다. 볼라벤이었구나. 그 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유리창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때 저한테 재난 전문가인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테이프 어떻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벗기냐.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만. x자 그 테이핑이 효과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x자라든가 신문지가 비산되지 않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깨지지 않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깨지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실제로 그 어떤 x자 테이핑이라든가 신문보다는 이게 이제 창틀이 헐거워져서 반복들 덜커덩 덜커덩 하다가 그 피로 하중 때문에 충격 하중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신문지라든가 x자로 비산 혹여나 유리창이 깨지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더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덜커덩 덜커덩 하지 못하도록 신문지라든가 우유팩 같은 것으로 잘 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게. 집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아파트 생활하고 또 단독주택에 창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태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올해 걱정이 되네. 올해 저는 지금 이렇게 심하게 대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시민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지금 제가 최근에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상청 관계자들하고 높으신 분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해봅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기상청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공직자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 집은 내가 일단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집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팁을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 제34조 6항이 보면 헌법 나옵니까? 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어떤 책무가 되어 있고 또 재난미도안전관리기본법 25조 2항이 보면 기초지자체 장들이 재난예방과 복구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생명과 재산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중앙정부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을 때요. 실제로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일본의 소방관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였고 절대 대다수의 98%는 시민에 의해서 생존됐고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그게 98%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반복된 이런 자연재난의 시민들은 시민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슈퍼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소위 골든 스페이스 가장 매출이 높은 그 공간에 우리는 땡땡 무슨 땡땡 리틀껌 뭐 이렇게 뭐 있죠. 있죠. 그런 껌 파는 것이 많이 그 공간에서 다른 거 계산하려다 이것도 주세요. 쉽게 하나 가져갈 수 있는. 네. 그 골든 스페이스에 일본은 얼라이브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고 10년간 썩지 않는 물 이런 것들을 얼라이브 기프트 생존 물품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키티 형태로 이렇게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보다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사냐 이런 제가 한번 일본 갔을 때 질문을 해보니까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그걸 선물로 줘서 생명을 지키는 거다. 일본에 반복된 이런 자연 재난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태풍 오면 거의 비껴가 일본 쪽으로 가고 쓰나미 오면 일본 쪽에서 오니까 또 막아줘. 우리는 참 좋은 나라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민족성. 하지만 절대 그랬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재난 안전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사회의 그러한 독특한 3자 화법. 흉하고 나쁘고 입에 오르내리기 힘든 그런 잘못된 것은 남한테만 일어나고 내 주변에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지금 긴장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지난달인가 당시 곡성구레 쪽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수혜가 한 번 있었어요. 맞습니다. 2020년도요. 그때도 제 방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당연히 거기 이제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 막 그 공원 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뭐 정비하시나 봐요. 여기 뭐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랬더니 그때 수혜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지금 비혼 됐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저도 최근에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구례 직접. 이게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역에 지금 구례가 역사 이래로 가장 호황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복구 사업 때문에 재해복구 사업 때문에 그 동네에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거의 공실률이 없거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빨리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얘기가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이제 1분 남아서. 네. 마무리하시죠. 미국 얘기만 해주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방향의 반대편에서 팀이 엄청나게 일본 뭐죠 미국의 재난복구팀이 줄을 서서 쫙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대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그런 거에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합니다. 걔네들은 허리케인이 얼마 전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하니까 강제 이동명령을 내렸는데 몇만 명을 이동명령 했냐면 300만 명을 이동명령을 시켜버렸습니다. 큰 도시 하나가 왔다 갔다 했네요. 우리나라의 인천시가 한 300만 명 되니까 광역시 하나가 왔다 갔다 했네요. 저희도 그렇게 재난에 대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도 될 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송창영 교수님과 함께 얘기했는데 이게 한 시간짜리 가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주시니까 머리빌이 돼버렸네요. 다음에 또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학교 방제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